직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들링할때 패드를 당긴 다음에 선수가 반대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면서 일자로 직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부표가 있는데 부표를 활용해서 직진을 확인하면 되겠네. 일단 부표를 터닝을 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앞에 부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가겠습니다. 당기고 틀어질때 당겨주고 틀어질때 당겨주고 틀어질때 당겨주고 선수를 부표에 정확하게 맞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실 scar Testament 밀면서 틀어질때 당겨주고 밀면서 틀어질때 당겨주고 밀면서 틀어질때 당겨주고 밀면서 틀어질때 당겨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